다행히 가고 싶어 다행히 가고 싶어 앉아 간식 줘야지 앉아 아, 그래요? 여기 팔자인데 하나 사올까요? 자, 사올게 오구 자 오구 자, 오구 자 온다 오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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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간다 간식 나 지금 오기 한 번만 남기지, 이리 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재경 선발대에서 나왔는데 컵같은거 뒤집어 놓으면 없더라구요. 예를 들면 이거 물통이 있죠? 여기 아래 물 없죠? 간식 준 다음에 물통으로 한번 덮어보세요. 별이 좀 발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못하는데... 깜깜깜깜? 못하는군요. 그냥 그냥 할 수 있어. 안에 있는 것 같아. 멈추는 거고. 이제 없어. 여기 봐봐. 여기 안에. 여기 안에 있잖아. 여기 안에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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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ferença? 이렇게. 잘 안